초사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죠. 초등학교에 가서는 중1병이 아니라 초사병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점을 키우려고 해를 쳐도 내가 끄집어 나오려고 하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심리적인 방역 서울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교수님한테 직접 강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거? 성질질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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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